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벌어진 은밀한 첩보전의 실체를 파헤친 스파이 외전은 역사 속에서 묵인되었던 진실과 국가 안보를 둘러싼 치열한 싸움을 생생하게 담아냅니다. 민경우 저자는 주사파 운동의 중심에서 활동한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가 몰랐던 숨겨진 역사를 증언합니다. 최근 1980년부터 90년대 이후까지 주사파 운동의 내밀한 이야기를 조명하며 당시 북한이 대한민국의 운동권과 사회에 얼마나 깊숙이 개입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